네 안녕하십니까 아카치입니다. 자 삼부토건 결국에는 바로 이제 반등 만들어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가격대 3,500원 라인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상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 수급의 흐름만 쫓아가면 된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저번 영상 잠시 보고 계시면은 1일 전에 요렇게 올려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하락 나올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전거래를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바로 외국인 계좌로 자금들이 크게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대응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좋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급등이 나와야 되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대응 좀 하시고 매수 좀 가져가세요.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요거 수익 다시 날 수 있는 구간 왔는데 여러분 이거 또 놓치시면은 진짜 6번 7번 8번째 놓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회를 벌써 6번에서 7번이나 드렸는데 수익의 기회를 놓쳤다? 그냥 주식 접으세요. 솔직히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주식 접으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은 요런 종목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그거 하세요. 삼성전자 이런 거 사세요. SK아이닉스 같은 거. 반도체 망할 일 없잖아. 바닥 찍었을 때 사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4만원 5만원대 사서 7만원대 팔면 되거든요. 7, 8만원대. 그렇게 주식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요런 종목들은 세력 수급 따라가면서 수익 봐야 되는 기회마다 사서 빠르게 빠르게 좀 매매를 가져가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포심을 이겨냈을 때 결국에는 장대 양분과 큰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 그거 도와드리려고 제가 유튜브 영상까지 켜서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 또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삼부토건 중요한 거는 물론 이낙연 관련주 그리고 우크라 재건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이슈됐던 게 바로 고속도로 관련된 얘기였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 사실상 이 삼부토건이라는 게 어디 관련주죠?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였잖아요. 그 말은 뭐냐. 현 정부의 정책과도 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경부고속 시건권을 확보하라. 이제 예전에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요렇게 경부고속도로를 지을 때 현대건설, 뭐 대림, 동아, 삼부, 삼한, 대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삼부토건도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함께 뭔가를 진행할 때마다 요렇게 나서서 요렇게 진행을 했었다고. 이 시절엔. 그만큼 오래된 기업이고 이미 이 정부와 이 유착관계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가 삼부토건이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도 붙었다가 이낙연 전 당대표한테도 붙었다가 여기저기 다 붙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누구 정치인한테 붙었다고 해서 색깔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중립 안에서 바로 주가의 수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깔끔한 기업입니다. 누구에게도 붙지 않고 누구 하나만 밀어 이렇게 지지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지지해 나가면서 어쨌거나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기업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흐름만 알면 이제 수익이 나는 건데 이걸 못 내고 있으니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답답한 거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 수익 분명히 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못 믿냐 이거야. 제발 제발. 자 지금 구간이면은 자 이틀 전 하루 전 말씀드렸던 가격대 안에서 매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히려 바닷건에서 매수하시고 삼부톡에서 얘기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수익 보면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삼부톡방에서. 맞죠. 자 톡방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공포에 매수하는 거야. 공포에 매수하는 거. 다들 알면서도 못하잖아요. 공포에 매수하라. 이게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사실 공포에 매수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 바닥에서 매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하는 게 맞았다라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하니까 진짜 수익이 낫다라는 거지. 6번 7번 보여드렸으면은 이제는 좀 믿어주실 때 안 됐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자 지금 공포에 매수하는 식이 맞습니다. 썸네일에 적어 놓을게요. 공포에 지금은 매수해야 된다라고. 적어 놓을 테니까 제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제발. 제발 수익 좀 내세요. 제발. 산부토건으로 손실 보시는 분은 진짜 앞으로는 정치인 맥주, 테마주. 하다못해 시총 1조원 미만인 종목들은 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로. 반성을 하셔야 돼.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다음이 나옵니다.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도박하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 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떳떳해지려고. 우리 가족들, 친구들, 주변 지인들한테 떳떳해지려고. 나 산부토건으로 주식 수익 봤다. 나 투자 똑바로 하고 있다. 자신 있게 가슴 펴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실난 거 감추면서 그렇게 살 거야. 하려면 이왕 투자할 거면 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저 뒤로 이제 다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내용들을 비롯해서 계속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놓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조용합니다. 특히나 산부토건, 우크라이나 맞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이낙연 국회의원이라고 할게요. 국회의원님 관련된 거나 지금 전부 다 조용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낙연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지금 굉장히 조용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도 정말 조용해요. 뭐 댐 다시 짓는다. HD 뭐 재건 사업. 이것도 다 하루 이틀 지난 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조용조용하게 또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제 끝없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쉬어가는 구간 나오는 것 뿐입니다. 게다가 어제 아래 이틀 전, 삼일 전 이번 주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2차전지 관련주들 때문에 지수 밀리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받는 모습 나왔는데 오히려 저는 좋다 이거야. 조정받는 모습 나오면. 왜? 그쪽으로 들어갔던 자금이 너무 많았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좀 물량이 풀려줘야지 지수는 빠지더라도 올라가는 시장은 온다니까. 개별 종목들. 봐봐. 지금 코스피 지수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을걸요.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상승 종목 558개 하락 종목 332개 맞죠? 근데 지수는 하락이야. 코스피 지수. 이거 코스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코스닥은 더할 나위 없고 상승 종목 1225개 하락 종목 311개 나와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지 산부토건이나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종목들 1조 미만의 시총을 가진 기업들이 상승이 잘 나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산부토건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왔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패턴 자 다시 패턴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야. 그럼 다음주 월화, 수, 목, 금 딱 요거 다음주 금요일날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주 제 말대로 이제 되는지 안되는지 이제 꺾었습니다. 꺾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패턴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보고나서 아 나도 자버릴걸. 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물어보란 말이야. 산부톡으로 산부톡 들어오셔가지고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잘하는 사람 따라하란 말이야. 제가 어려운 거 말씀드린 거 아니고 정말 쉽습니다. 따라하는 거. 패턴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금요일날 급등시키고 그 뒤에 토요일날 재료 내보내면서 월요일날 갭상승시키는 거. 이거 이 세력들이 정말 많이 해먹는 그런 패턴이고 그 패턴 속에서 우리는 수익만 보면 된다. 오케이? 지금 딱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음 주 월요일날 그리고 주말에 와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못 따라하시면 또 수익 놓치는 거야. 진짜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꼭 이거 패턴 못 잡겠으면 산부톡 들어와서 같이 추가 매수 비중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아시겠죠? 산부톡으로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외치고 그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무조건 이긴다 생각하시고 지금 이 자리 무조건 수익 더 많이 나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강조해도 두렵지가 않은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산부톡에서 여러분들 기다릴 테니까 무조건 이긴다. 딱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 카톡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시겠죠?